1.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동거가족 4. 한부모가족 5. 수정확대가족 정답은 5. 수정확대가족 2.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회복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능동성 5. 외향성 정답은 3. 조심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 제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사정기록지 2. 기능상태기록지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정답은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정답은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6.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 A 정보전달자 B 직접 서비스 제공 4. A 동기유발자 B 질병의 증상확인 5. A 숙련된 수발자 B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정답은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머리 감기기 2. 외출시 동행 3. 옷 갈아입히기 4. 식사준비 및 정리 5.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답은 2. 외출시 동행 8. 다음에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전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4.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9.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누어 있었지만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 방임 10.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지 건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 다음에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기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한다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14.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5.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 대상자의 낙상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16.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17.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오른 것은? 1. 100일에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18.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몬관략근 긴장도 증가 5. 최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20.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1. 골다공증의 위험요인으로 오른 것은? 1. 흡연 2. 일광력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운동 5. 여성호르몬 치료 정답은 1. 흡연 22.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농내장 4. 막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 농내장 23. 청골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움으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으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함으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움으로 5. 청골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 청골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24.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25.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26.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27.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28.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폐렴 2. 심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2. 심부전 29.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 쉽게 잠이 든다 2. 수면량이 늘어난다 3. 낮잠을 자지 않는다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정답은 4.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0.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장용 코팅제는 쪽에서 복용하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3.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31.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정답은 4. 인플루엔자 32.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33.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4.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진정제를 투여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35.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의치를 제거해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정답은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